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찌나미 오늘 마실 맥주는 오리지널 롱드링크 진 앤 그레이프 프루트 맥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농심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처럼 생겼어요 100% 우왕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뭐지? 과실주인가? 과실주 같죠? 그쵸?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다. 이거 맛있어요. 이슬톡톡 보다 맛있어요. 오, 좋아요. 5.5도야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괜찮은데요? 자몽 향이 싹 나면서 술 맛이 그렇게 안 세요. 진짜 괜찮은데? 잘먹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